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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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재료에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굉장히 즐거워요 하나의 물건을 재료부터 좀 더 신종기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거는 만들기 시작하게 되죠 만들어내고 구부리고 두드리고 붙이고 해서 아무것도 없던 형태가 어떠한 물건으로 만들어졌을 때의 히어리 아주 좋아요 대량생산품에서도 재미있는 물건들도 있고 재미있는 형태들도 있고 기계가 만들어내는 형태와 더 만약에 다르게 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냈을 때 결과물은 제가 손으로 처음부터 재료에서부터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제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어내기 사실은 힘들어요 어쨌든 저는 불완전한 형태를 만들어내므로 결과물으로써 제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그 형태가 완성된 형태가 어떤 상상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드로윈 과정은 결과물이 나오기 전에 어떤 실 형태가 나오기 전에 어떤 물건이 될지 상상하는 과정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시작점은 그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의 기억들과 추억 그 때 동물들을 만졌을 때 그리고 애완견을 만졌을 때 그 감척들과 또 사람을 만졌을 때 그 감척들 저 제목이 포레스트예요 숲의 형태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것도 드로잉 과정에서 시작이 된 거죠 마음대로 자율곡선을 그리다 보니까 어? 이 한 부분이 굉장히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내가 만들어낸 물건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또 발전시키면서 새로운 재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제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동 비철금석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동과 은 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따뜻함은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따뜻한 기운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 같아요 공예라고 하면 사실 저도 그 공석공예라는 이런 자체가 나중에 생소해요 되게 딱딱하고 굉장히 손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잘 만들어낸 형태를 사람들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헤라 자체는 되게 가벼운 플라스틱이거든요 제가 주로 다루는 소재로 헤라를 만들면 따뜻한 느낌이 들겠다 싶어서 만들게 되었어요 우선 황동 산으로 재단을 하고 그다음에 플레스 기계를 이용해서 돌곡을 만들어주는 거죠 선반 가공으로 돌기를 만들어서 붙여주는 거예요 사실 작업하는 과정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정말 노동이라고 보면 돼요 줄질하고 망치질하고 닦아내고 갈아내고 그런데 그런 재료와의 그런 어떤 싸움을 하는 거죠 사실상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탁 닦아내서 깨끗한 결과물이 판이 나왔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